러시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있는거에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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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뒤로 가야겠다 네 네 흠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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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으로 파이팅! 마지막으로 파이팅! 마지막으로 파이팅! 미치 미치 다이밤! 성공하겠습니다! 벌써 끝이라니! 성공! Is everyone having fun?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가 어딨는지 그냥 믿지만 볼까봐요 여행히 지키면 뽑을까봐 e.e.e.e.s Hey, come on! Oh, baby. Don't wanna love you Don't wanna love you quand she met me 서로 서로 그 누구보다 더 믿지 I know 믿어주 It's you 날 따둬 어제 믿지 We trust one's after 믿어줘 A baj because my love Thanks again and always love you Love you! I miss you so much and wait, wait a minute I have something OKAY, Thank You, Guys It's my star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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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느끼지 Hello hello 조금 기다려줘 We can be together Say bye bye 지루하던 나들의 느껴와 We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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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3 2 1 가자 와 진짜 감동이 너무너무 훈련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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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오늘 언니들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YIF 프라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미국 투어의 마지막 도시인 뉴욕.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USBG들 만나서 되게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ITZY 멤버들끼도 서로 웃으면서 무대를 굉장히 즐겁게 잘 끝낸 것 같아서 여유가 좀 생겼다. 저도 뭔가 처음에 했을 때는 긴장도 많이 됐고 너무 모든 게 새로웠는데 투어를 다니면서 다 같이 뭔가 성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레었고요. 마지막에는 아쉬웠습니다. 아, 그것도 아쉬워요. 일단은 다 생각이 안 나고 웃고 있고 막 즐기고 있는 ITZY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ITZY가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투어다 보니까 설레는 음악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QS 오고 나서 제일 쉽게 했던 게 어느 도시를 가도 우 우 우 우 우 맞아요. 이게 가장 한국과 닮았던 것 같아요. 나는 예지 렛츠고 류진 나도! 요즘에는 이제 로고를 할 때 렛츠고 류진을 듣고 싶어서 기대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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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우리 ITZY들도 또 3시간 동안 저희 무대를 같이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업그레이된 모습으로 내년에 또 우리 US ITZY들 함께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아니, 아니, 고생이 더울까 저런 거 생각했죠. ITZY도 아, 수고했어. 알겠어. 시작! 미쥐! 미쥐! 나이스! 3 2 1 2 1 2 2 1 2 2 미쥐 투어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2 2 이번에 미국에서 미쥐들을 되게 많이 만나면서 우리를 바라봐주는 눈 속에서 보이는 그 퓨어한 즐거움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미국 투어하는 동안에 와줬던 모든 미찌들 정말 저 끝에 있었던 미찌 한 명까지도 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US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잇지 고생했다 처음 공연하고서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주시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힘을 얻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찌들이 점프하는 거, 웃는 거, 함성 소리 이런 거 보면 웃음만 나더라고요 진짜 무대 위에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저희 이번 투어에서 인사를 다 못 드리긴 했지만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진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투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다 했는데요 아 진짜 너무 많은 미찌들을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 왔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더 받고 왔어 아시고 왔는데 항상 그냥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더 많아졌구나 이번에 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사람은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번에 또 투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한 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정과 순간들에 그게 다 담겨 있었어요 아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지 어떻게 무대를 했었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기억이 나면서 저한테 너무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추억을 주셔서 그래도 이제 해외에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남은 일본 투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저희 마닐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Coming soon 우리가 간다 안녕 Bye New York으로 이제 웨스트 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지냈는데 많은 많은 미찌들을 만날 수 있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미찌들도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한국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활동도 잘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무사히 호텔에 왔습니다 오늘 공연은 정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월드 투어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기대도 많이 하고 궁금했거든요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미찌들 함성이나 뭔가 응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에티튜드들이 제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커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저희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더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더 좋은 모습들로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곳에 있는 미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 미찌 고마워 미찌 오늘은 저희가 다음 앨범 프로모션을 미국에서 파고하게 돼서 오늘 찍고 한국에 갑니다 제가 지금 아침을 시켰는데 연어 먼저 왔어요 이거랑 오믈렛을 시켰어요 제가 연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옷 갈아입으로 가고 싶은데 옷 갈아입으로 가면 그 사이에 이게 올 것 같아 음 지금 옷 갈아입으로 가고 싶은데 옷 갈아입으로 가면 그 사이에 이게 올 것 같아 오! 왔다! 머시움하고 어니언하고 소세지를 넣습니다 먹어봅시다 우선 마저 먹고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자 어제까지만 해도 체크메이트 투어를 하고 왔고 오늘은 체씨 프로모션을 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예시아 우리는 계속 할아입으로 가고 싶은데 오게 Bonjour 미천 네 미천 다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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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정말 쉽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오! 네! 저희는 이제 새해가 출신이 되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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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에 한국인 나를 빌어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인 계획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하자마자 저녁을 안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동순위 리진이가 6일, 2시간을 버티다가 자야 순차적으로 훨씬 수월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진이와 똑같이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위치했어요. 난 이런 차소가 먹고 싶었어. 추하십니까? 그러면 본요리를 기다리겠습니다. 10분 넘어오세요. 10분 넘어오세요. 진짜.. 한 번 더 못한.. 저녁이 저희가 나 사야겠죠? 10분 넘어오세요. 잘 거야? 잘했어. 저희가 잘. 안 잘 거야? 잘했어. 잘했어.